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알게 되면 더 편리한 기능인 피아노 롤 뷰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하실 때 이렇게 보통 리전을 더블 클릭해서 보는데 가끔씩 리전 하나만 보는게 아니라 트랙 전체인 걸 다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상 해당 트랙을 클릭했을 때 전체가 다 보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뷰 모드에 보시면 뷰 그랬더니 기본 값으로 셀렉티드 리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 트랙으로 바꿔주시면 제가 전체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트랙만 왔다갔다 해도 바로 해당되는 트랙 전체의 리전이 다 보이게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